자 갑니다 오늘은 이제 웃음 영단을 통해 가지고 수능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갑니다 가볼까? 자 이 far란 영어 단어가 far, 멀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are away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멀리라는 뜻이 있고 멀리 또 하나의 뜻은 뭐야? 시작? 옮기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근데 영어랑 한국말이랑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게 혹시 PD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뒷말 맞히는 거야 발 없는 뭐가? 발 없는 뭐가? 발 없는 말이 어딜 간다? 천리를 간다 들어봤죠? 똑같습니다 얘가 뭐냐면 말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말이 멀리 가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영어 한국말에 시작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멀리 간다 천리가 멀다 이런 뉘앙스거든 음 좋아지? 그럼 확인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갑니다 여기에서의 far는 뜻은 뭐냐면 다 말이야 말 자 리퍼가 영어로 뭐해 시작? 말을 고급스럽게 언급하다 언급하다 말에는 뼈가 있어 말 안에는 뼈가 있어 뭐가 돼? 언중유골이죠? 추론하다 이게 말이야 추론하다 언중유골 언중 뼈가 있다 아래 언중유골 추론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영어로 뭐야? 이게 말이잖아 logic 하면 논리 같은 거 있잖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는 뭐냐면 서로 말하다야 함께 같이 같이 서로가 함께 같이 말하는 거야 뜻이 뭐야? 회의하다 회의하다 근데 우리 나랑 단어 함께 같이 여러분 회함 모집공 회의하다 서로 말하다 회의하다 자 피디님 여자친구 계십니까? 아휴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러면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해주기를 기다려야 먼저 말해요 먼저 좋아하면 먼저 아 그렇죠 내가 먼저 먼저 함께 같이 얘는 뭐가 돼? 앞전선의 전진 먼저 말을 하는 거야 선호하다 선호 말을 건다는 건 좋아하는 거거든 맞습니까? 아 난 쟤랑 말도 하기 싫어 그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죠 좋아한다는 게 말을 건다는 거야 그래서 아 먼저 내가 말을 걸었어 뜻이 뭐야 시작 선호하다 좋아한다 이거야 자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refer 뜻이 뭐야 언급하다 infer 말에는 뼈가 있다 언중유골 추론하다 comfort 서로 말하다 회의하다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수여하다의 뜻도 있어 수여하다 왜? 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얘가 뭐가 돼? 옮기다니까 내 가진 것 이렇게 옮겼어 수여하다 수여하다 그 다음에 prefer 뜻이 뭐가 돼? 선호하다 얘 좋아하다 말 건다는 건 좋아하는 선호 free 선호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아 얘는 이제 멀리야 옮기는 거 뜻이 뭐가 돼? 시작 뭔가를 준다 제공하다 어 제공한다는 건 뭡니까? 어 그쵸 아까쯤 했었죠 제공하다 수여하다 제공하다 수여하다 근데 얘가 영어로 제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제한하다 그래서 뭐 job offer 하면 뭐가 돼? 직업 제한이라는 뜻이죠 직업 제한 제한은 말로 하겠죠 아까쯤에 comfort가 뭐가 서로 말하는 게 회의하다의 뜻도 있지만 수여하다의 뜻이 있다고 했죠 수여하다 그렇죠? transfer 뜻이 뭐가 돼? 옮기다 transfer가 옮기다니까 우리가 성을 옮긴 분들을 뭐라고 하죠? trans, gender 할인수 같은 분들 그래서 성을 옮겼다 이거야 transfer 옮기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inter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또는 상호 상호 관계를 멀리하는 거야 멀리 a와 b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야 방 멀리 뜻이 뭐야? 방해하다 방해하다 그 다음 얘는 영어로 뭐냐면 옮기지 않았어 하지 않았어 우리가 연기하다 가장 쉬운 단어가 뭐가 있죠? d가 들어가는 거 아 이건 다 알고 있죠? delay 봐봐요 내가 물건을 놨어 그럼 옮긴 거죠 물건을 여기 있다 여기다 놨어 그럼 옮긴 거죠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delay deeper delay deeper delay deeper delay deeper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어요? 어 반복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걸 먼저 해 시작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라는 뜻과 옮기다가 있다 멀리 가는 건 뭐야? 말이 멀리 간다 이거야 멀리 가는 건 말이 멀리 간다 이거야 리퍼 언급하다 말하는 뼈가 있다 언중육을 추론하다 서로 말하다 회의하다 내가 먼저 말했어 먼저 선호하다 말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의역이 돼 있다 옆으로 갑니다 그다음 뭐야? offer 너무 쉽죠? 제공하다 제공하다 많이 알고 있죠? comfort 회의하다 이티도 있지만 뭐가 있다? 수여하다 transfer 뜻이 뭐가 되지? trans 옮기다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건 뭐야? 방해하다 fair away delay dipper delay dipper delay dipper delay dipper 시작 연기하다 되었습니까? 좋았던 자 갑니다 자 봅시다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라고 자 다시 한 번 시작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멀리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말이 멀리 가는구나 말이 멀리 가는구나 이거 먼저 생각하시고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refer 뜻이 뭐가 돼? 언급하다 infer 말하는 뼈가 있어 언중력을 추론하다 comfort 서로 말해서 회의하다 말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건 prefer 뜻이 뭐가 돼? 선호하다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멀리 가는 거야 시작 옮기는 거 offer 뜻이 뭐야 제공하다 제한하다 이건 너무 쉽죠? comfort 회의하다 이 뜻도 있지만 수여하다 transfer 뜻이 뭐가 돼? 옮기다 transfer 옮기다 자 interfere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거 방해하다 delay dipper delay dipper delay dipper 뜻이 뭐가 돼? 시작 연기하다 좋았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